엄마 까투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모두 모여라! 전국 엄마 까투리 노래자랑! 2018년 3월 엄마 까투리 시즌2 방향을 기념하여 준비한 스페셜 런칭 이벤트!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나, 엄마 까투리 주제곡 가이드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한다! 둘,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 셋, 자신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업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URL을 적는다! 엄마 까투리 주제곡을 멋있게 불러주는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누구일까? 무엇일까?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뛰어볼까? 엄마 까투리 우리 놀인 서숲 속은 늘 새롭고 신기해요 빠지수리, 셋찌, 콩치라 오늘도 신나게 하나, 둘, 셋, 셋, 둘 누구일까? 무엇일까?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뛰어볼까? 엄마 까투리 누구일까? 또 무엇일까? 엄마,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또 뛰어볼까? 엄마, 엄마 까투리